자 그래서 투부정사 워크북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 해 놓고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풀기 전에 머릿속에 우리가 있던 거 다시 쭉 정리합니다. 일단 투부정사란 거기에 가다라는 표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다 뭐 P자를 만들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이거를 거기에 가다 말고 다른 뜻으로 쓰고 싶다 피자를 만들다 하고 마침표 찍는 뜻이 아니고 딴 뜻으로 쓰고 싶다 그때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다가 ing를 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또 지금처럼 지금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툴을 붙일 수도 있단 말이야 툴을 붙이면 좀 어린 학생들한테 내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그러냐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했어 그 중에서 첫 번째 뜻 뭐뭐 하는 것이 될 때 이게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거기에 간 이게 이제 여러가지 뭐 거기에 가는 거 거기 가기 위하여 거기 가기 위한 거기 가서 이런 뜻들이 여러가지 이거 말고도 뜻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쓰였을 때 이게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역할 주어 목적어 부어 이런 것도 있어 그 중에 주어가 될 수 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to go there is easy 이렇게 하겠지 거기에 가는 건 힘들어요 to go there is hard 거기에 가는 것은 내 꿈이에요 to go there is my dream 이렇게 사용됐을 때 주어로써 투부정사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 투부정사라는 투뒤에 동사 원형을 꼭 써야 돼 그러니까 to가 들어있는 형태고 게다가 b 동사가 오고 싶으면 to am to is to are 이런 거 없고 to be가 돼야 된단 말이야 b 동사도 b의 형태 형태로 문장에서 암만 길어봤자 it이 되어서 it이 하는 역할 주어 부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한다 그 중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라는 뜻으로 주어로 쓰이고 이때 투부정사가 길어지면 주어 자리에 무슨 it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가주어 it을 쓰고 다른 걸로 대체 안된다 했어 that이나 this 같은 거 안된다 했어 가주어는 가주어 that 이런 거 없어 가주어 it밖에 없어 이게 몇 번째 배우닛이지니까 세 번째 배우닛이었어 I like it 할 때 그건 인칭 제명사 it is cold it is hot 할 때는 비인칭 주어 근데 비인칭 주어의 특징이 뜻이 없었지 가주어도 비인칭 주어하고 공통점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뜻없는 it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고 이 투부정사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진주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to cut an orange is it is it 오렌지 자르는 것이 어떻다? 쉽다 됐습니까? 그래서 to cut an orang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is it is it? 그래서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덩어리에 대답 듣고 싶은데 what이라고 물었다면 얘가 명사라는 얘기고 두 번째 얘 앞만 길어봤자? it is it is it 그거 쉬워 그거 뭐 오렌지 자르는 거 it이 된다라는 얘기나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나 이게 저희가 전부 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투부정사 덩어리라고 해서 정확한 명칭은 투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문법을 설명하다 보면 구, 절, 어떤 덩어리를 보고 구라 부르기도 하고 절이라 부르기도 해 뭐 공통점은 두 단어 이상이 모였다 이런 뜻이야 근데 차이점은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그래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 그래 선생님 동사는 있잖아요 그래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잖니 그렇습니까? 투부정사 구라 그러고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네 네 . This is it because it is called orange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고 그렇습니까? 명사전용법 보호했으면 그 다음엔 명사전용법 보호를 하겠죠 목적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보호역할 보호 역할 자 보호라는 거 여기 먼저 이제 여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웠던 거 먼저 생각하면 우리말엔 보호가 없어서 한국 학생들이 보호라는 개념을 익히는데 어려워해서 나는 어떻게 가르친다 뭐가 뭐 될 때 보호라고 한다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쵸 것이 그렇지 것이 다 될 때 이때를 보고 정확한 명칭은 무슨 보호라고 했다 명사 보호 것 이라면 명사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보호 뭐가 있는데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보고는 그럼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 형용사 보호라고 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 투부정사는 명사 보호입니다 명사 보호 것이 것이 다 되는 겁니다 내 꿈은 세계여행 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세계여행 하다라는 말을 해다가 어떻게 좀 손을 봐서 세계여행 하다를 세계여행 하는 것 이로 바꾸면 안방기 이뤄봤자 이시고 왓에 대한 대답이고 명사네 근데 것이 것이 다 됐네 그래서 보호 역할 뭐뭐 하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뭐를 보충 설명한다 문법적으로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말을 더 줄여서 뭐라 그러냐 아 얘가 지금 뭐다 주격 보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 비커먼 싱어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 보호라고 한대요 왜 이 문장의 주어가 내 꿈이죠 그러면 내 꿈이 뭔지를 투 비커먼 싱어라는 이 덩어리가 설명해주고 있죠 내 꿈은 가수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가수가 되다는 요렇게 있었는데 요거 붙이면 뭐 가수되는 거 가수되기 위하여 가수되기 위한 가수되어서 하나인데 전체 문장 속에 쏙 들어갔더니 어 내 꿈은 이란 말이랑 붙었으니까 가수되는 것 얘 부분만 하면 대하수되는 것인데 얘랑 붙이니까 것이다 됐네 그럼 비동사 뒤에 있는 것 이란 의미의 덩어리 가수되는 것 이란 의미를 보고 보호라고 하고 그래서 명 거시 거시다 됐으니까 재료는 명사다 하는 일은 주어를 설명한다 주격 보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I want 뒤에 to become a singer 이런 거 오는 경우입니다 내가 원한다 to become a singer 뭐 하는 것을 가수되는 것을 그러니까 to become a singer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라고 볼까 이게 to become a singer가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나 what do you want 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는 얘기나 전부 다 얘가 재료는 뭐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명사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목적어는 선생님이 사실은 이게 좀 길게 설명해야 될 거라 그랬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것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right 그쵸 expect to do plan to do 라고 그랬죠 어? 얘는 왜 이렇게 했다 like는 to do 도 되고 doing도 된다 했어 그니까 뭐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 라는 표현은 I like to swim 도 되고 I like swimming 도 돼 얘는 그니까 뭐 사람도 그런 비유 했잖아요 뭐 고기만 난 고기만 좋아 나는 뭐 회만 좋아 이런 사람도 있듯이 얘들은 뭐 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뒤에 to do 만 와야 된단 말이야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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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였더라 기억 안 납니까 결정하다 였습니다 결정하다 그니까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할 때 decide to do 밖에 안 된단 얘기고요 hope 뭐하다 희망하다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한다 hope to do 밖에 안 된다 hope doing 이런 거 안 된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 need to d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꼭 뭘 해야 돼 의무 표현이 되기도 해 need to do 는 have to do 하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need 도 to do 만 목적으로 가진다 expect의 뜻은 기대하다였어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expect to do 난 수영하는 것을 기대해요 I expect to swim what do you expect 난 수영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I plan to swim what do you plan I plan to swim I plan to swim swimming 형태로 plan 뒤에 모른단 말입니다 하지만 like I like to swim 되고 I like swimming도 된다 그래서 여기 칼질해보면 누가 제이크는 무엇을 는 것을 원한다 원한다 누가다 항상 붙여넣죠 영어에서는 누가다 제이크가 원차한다 무엇을 to open the window 암만 길어봤자 eat what does jake want 에 대한 대답 I need to buy 나는 뭐한다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는데 우산 사 는 것을 I need it what do you need 명사네 증명 need need to do 명사적 용법일 때 두 총 세 가지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투부 정사가 무슨 시 덩어리 된다는 얘기를 새롭게 한다 어떤 시가 된다 time to go home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됐습니까 투부 정사가 어떤 시처럼 쓰여서 해석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뭐 하기 위한 이라고 합니다 뭐뭐 하기 위한 뭐 뭐뭐 하는 이라고 하든 뭐뭐 할 집에 갈 시간 하던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라고 뭐라고 해석하던 간에 역할은 어떤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하는 꾸며주는 말 어디에 위치한다 뒤에 뒤에 위치 왜냐하면 어떤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많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다?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무엇을 a lot of work a lot of work a lot of work은 work인데 어떤 work to do ok 그래서 work to do 이런 식으로 익혀두면 좋겠어요 할 일 work to do 됐습니까? 어떤 일 할 일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세차 살 돈이 없대요 난 안 갖고 있다 I don't have 무엇을 much money much money는 much money인데 어떤 much money to buy a new car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money to buy a new car 이런 걸 읽혀두면 되겠죠 세차 살 돈 money to buy a new car 세차 살 돈 money to buy a new car 새 책 살 돈 money to buy a new car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something, nothing, anything 얘기합니다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로 끝나는 경우에는 차가운 마실거리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하는거 cold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cold to drink 그래서 이런 애들은 형용사가 짧아도 원래는 뭐 차가운 마실 물 하고 싶으면 cold water to drink 명사에다가 표시를 하면 형용사가 얘는 cold가 한 단어니까 전치 수식을 해요 우리말하고 똑같이 근데 투부 정사는 후치 수식을 합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명사의 위치는 사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용사가 꾸며주고 있을 때는 차가운 물 우리말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얘가 차가운 마실 어떤 것이라고 해서 water 대신에 something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명사에다가 표시하면 그러니까 어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위에 근데 그 명사가 그냥 뭐 단순한 명사 그냥 thing이라든지 cold thing to drink 무슨 thing이 아니고 그냥 thing일 때도 water랑 똑같은 위치에 정상적인 위치에 옵니다 근데 얘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식으로 되면 형용사가 짧더라도 다 뒤로 가야 된다 라는 설명 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면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to 부정사는 제일 끝으로 간다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그 다음 나오고 있죠 자 근데 형용사의 용법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마무리를 안 했어요 됐습니까 자 어떤 이제 선생님이 이제 형용사의 용법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거 그렇죠 제목을 제가 간단하게 뭐라 그래요 살아있네 라고 얘기하고 뭐 얘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다 보니까 sit 뭐 a chair sit on the chair 그렇죠 on the chair 그렇죠 sit on the chair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응용할 앉을 의자 의자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chair to sit on 이렇게 전치사가 끝에 살아 있어야 될 경우가 있댔어 뭐 함께 놀 친구 friends to play with 사용할 펜 a pen to ride with 왜냐하면 ride with a pencil이고 play with friends 그러니까 됐습니까 살아있네를 형용사제공법에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형용사제공법은 끝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부사제공법 주로 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갖다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제공법에 갖다 놓은 세 번째 이렇게 총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두 가지 중에서 일단 해석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는 형용사였습니다 어떤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하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원에 갔다 왜 갔다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이걸 보고 관로하고 뭐라 그랬냐 의도라고 했죠 의도 책에서는 교재에선 자꾸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선생님은 물론 목적은 맞지만 목적이란 말을 써서 설명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목적이라 설명하면 명사제공법의 목적어랑 애들이 자꾸 헷갈리더라 그래서 그걸 아예 찾아가기 위해서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의도 뭐뭐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 의도 공원에 간 의도 왜 갔는데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갔어 구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다른 투부 정상과 달리 얘한테만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냥 투두가 아니고 뭘 쓸 수도 있다? 인 오랄 투두 또는 써 에즈 투두 로 표현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일 때만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인 오랄 투두 뭐뭐하려는 의도로 써야되 투두 뭐뭐하려는 의도로 그러면 이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는데 쓰면 누구 입장에서 유리 좋고 편리하냐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뭐뭐하기 위해 그러니까 투두를 만나면 이게 뭐지 명사로 쓰여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뭐뭐해서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뭐뭐해서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뭐뭐해석해야 되는지 좀 헷갈려 근데 이게 있으면 확실하게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Y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두 번째 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뭐뭐해서 였구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좀 이제 좀 명칭을 머시게 붙이면 뭐라고 했냐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어요 감정의 원인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표현이 I am happy 하면 지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 뒤에다가 to meet you 를 붙였다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감정이 왜 그런 감정상태가 됐는지를 to do의 형태를 가지고 덧붙여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Why are you happy? 에 대한 대답이다 Why are you happy? 애가 막 실실이 웃고 흐흐흐 좋아 막 이러고 있어 너 왜 그러는데 너 만나서 그러잖아 Why are you happy? I unhappy too 그래서 해피 했듯이 행복하니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럼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다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만나서 널 만나서 행복한 근데 어찌 시가 길어졌어 그러니까 또 뒤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뭐였냐 결과적 용법이라 있습니다 부사적 용법 중에 어디 놓칠 명사적 용법에 놓을 수가 없어 뭐 대표적인 예문을 가면 he grew up to be a doctor 뭐 이런 거죠 he grew up 했는데 그가 어른이 됐는데 그 결과 뭐가 됐다 to be a doctor 의사가 됐다 그러면서 결과적 용법은 내가 뭐라고 했냐 사실은 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야 원래는 he grew up and he was a doctor 이런 문장을 많이 줄여놓은 거라 했습니다 그는 어른이였고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and도 없애고 he도 없애고 그 다음에 was를 to be 바꿔버렸다 자 제가 명사적 용법이 아닌 건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아니다 he grew up it 말이 안 되죠 그건 어른이 됐다 그것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 아닌 것도 금방 증명됩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앞에 형용사에 꾸배받는 어떤 품사가 필요하냐면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사가 없어요 형용사적 용법도 안 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부사도 사실은 아니야 둘 데가 없어서 부사에 갔다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투부 정사가 부사처럼 when, where, how, why 그중에 y에 대한 대답이라 했죠 부사하면 이제 머리에 in이 박혀야 돼요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후 그래서 그래서 동사 아 이거 부사가 하는 일이네 그쵸 이거 의미로 얘기하면 동사를 꾸며준다는 걸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어찌하다 를 만들어준다 했죠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건 어찌 어떤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를 꾸며주는 건 어찌어찌라 했죠 의미로 접근합니다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어찌를 투부 정사도 할 수 있다 어찌 행복한 어찌 행복한 어찌 행복한 널 만나서 행복한 Happy to meet you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은 why에 대한 대답 물론 뭐 when, where, how, why가 다 부사지만 여기서는 why에 대한 대답들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목적 지우고 의도라고 써야 되겠죠 의도 감정의 원인 결과 아까 정리했던 세 가지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또 친구들을 만나려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다 이게 의도였죠 의도 그래서 이 경우에만 in order to 만 얘기하고 있는데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로 두 단어 to do 앞에 두 단어를 더 쓸 수 있다 인 근데 그 어찌가 길어져서 들여왔죠 happy to meet you 어찌 행복한 너 만나서 행복한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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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내가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기쁘다 glad 하면 happy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glad 대신에 니들 교과서에는 pleased 라는 단어도 많이 만나봤을 거야 i'm p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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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것도 기뻐 기쁜이라는 형성인데 i'm pleased 난 기뻐 왜 why are you pleased why are you glad why에 대한 대답이죠 계속해서 여기도 in order to pass the exam 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Sally study hard 왜 열심히 했어 in order to pass the exam why are you glad 왜 기뻐 to see again 공통점은 전부 다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Chris group to be a famous actor 자라서 결과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이걸 보고는 결과적이고 부사처럼 쓰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1번에 1번이 완성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고 해석을 먼저 하면 그럼 문제를 음 조.. 조기는 너의 건강에 좋다 오케이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나는 투부정사를 배운 사람이니까 이건 무슨 뜻이고 조그는 무슨 뜻이겠어요 조그 앞에 투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는 조그가 동서란 얘기고 그럼 조그가 동서로써 하다씨로써 무슨 뜻이겠어 조긍하다 그럼 그 앞에 투를 붙였으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조깅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답부터 먼저 볼까요? 답을 넣고 문장을 읽어주세요 So it It is fun to make a foreign foreign friend It is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해석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재밌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네 근데 해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시 해석해주세요 It is fun to make a foreign friend 우리 뭐 물론 네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이 문법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재미있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아까 해석이랑 뭐가 달라요? 아까 네가 네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네가 분명히 그것은 재밌다 라고 했죠 아 그러지 말라 그랬죠 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가주어 가주어는 뭐라 하지 않는다 그 것 이라고 하지 않고 아무 뜻이 없다 가주어의 조건 첫 번째 조건 뭐가 없어야 할 것이며 뜻이 없어야 할 것이며 길이가 최대한 짧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주어 데스는 없다 그랬어 가주어 디스 이런 것도 없고요 가주어는 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That is fun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묻는 시험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재밌어 To make a foreign friend 하는 것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답을 완성하면 It is expensive to study Abroad Abroad Abroad의 뜻은 해외에서 라는 뜻이죠 Abroad Abroad는 한 단어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Where Where 그러니까 Abroad를 사전 찾아보면 명사라고 나오겠어요? 동사라고 나오겠어요? 형용사라고 나오겠어요? 부사라고 나오겠어요? 부사라고 나오겠어요? 부사라고 됐습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로 사전에 명사는 아닙니다 그럼 해석하면 그럼 해석하면 비싸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jok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고? What is good for your health? What is good for my health? 내 건강에 뭐가 좋을까요? 조깅하는 게 좋지 To make a foreign frien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What is fun? What is fun? 뭐가 재밌는데? To make a foreign friend 하는 거요? To study abroad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전부 다 얘가 지금 명사적 응법이라는 사실을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었죠 1번과 2, 3번의 2, 3번 공통이고요 2, 3번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썼고 1번은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않았죠 오케이 해석하랍니다 읽고 해석하기 To solve the problem 더 To solve the problem 내 뜻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 아 아 쉽다 좋겠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To solve the problem 이란 대답 듣고 싶은 뭐라고 묻고 답할지를 또 물어보겠죠 지겹게도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t is interesting to run Japanese 내 뜻은?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있다 재미있다 일본어 배우는 것은 To learn Japanese 라는 대답 듣고 싶다 계속해서 3번 To exercise To exercise 일단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고 답할지 계속해서 4번 It is fun To watch a movie 내 뜻은? 영화를 보는 것은 재미있다 영화보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To solve the problem 묻고 답하기 What is easy? 했더니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To learn Japanese 묻고 답하기 What is easy? Interesting To exercise regularly 묻고 답하기 What is a good habit 뭐가 좋은 습관인데 OK To watch a movie 묻고 답하기 What is fun? 뭐가 재미있는데 영화 보는게 재미있지 뭐가 좋은 습관인데 교직적으로 운동하는게 좋은 습관이지 뭐가 재미있는데 이름으로 배우는거 뭐가 쉬운데 그 문제 푸는거 그래서 전부 다 명사적 용법이고 어떤건 가져와 썼고 어떤건 가져와 안 썼죠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름은 안읽어도 되죠 아 아 아 To see To see is to believe To see is to believe 무슨 뜻이겠어요? 보다인데 to를 붙였어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는 보는 것에는 OK believe의 뜻은 뭐야 있다 그러면 to 붙였어 그럼 보는 것이 보는 것이 믿을 수 있다 믿다에 To 붙으면 명사적 용법이야 믿는 것 앞에 비 동사 붙었네 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됐어? To see is to believe의 해석은? 보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아 아 can이 거기 어디 들어있나요? To be able to believe 이렇게 돼있나요? To can believe는 안 되니까 To be able to believe 이렇게 돼있나요? 이게 보다인데 보는 것 됐고 이게 믿다인데 믿는 것 됐으면 To see is to believe의 해석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겠지 보는 게 믿는 거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 사자성어도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아니구나 좀 길구나 백문이 불야일견이죠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다 그러니까 보면 믿는다 자 여기에 보면 To see is to believe의 해석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겠지 To believe도 있네 To believe에 대한 얘기도 해 봅시다 무슨 제한성법이고 그러니까 재료가 뭐가 됐고 하는 역할은 뭐다 재료가 뭐가 됐고 재료라는 건 무슨 C인지 묻는 거고요 역할은 무슨 어인지 묻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좀 있다가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요 여기다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번 It is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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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read this book It is useful to read this book의 뜻은 useful의 뜻은 모릅니까? 쓸모있는 쓸모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To read this book이 무슨 재료가 하는 일이 뭔지 품사를 묻는 거고 무슨 어인지 묻는 거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3번 그 뜻은 영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It is fun It is fun to play soccer with my friend 그 뜻은? 재미있다 제가 친구들과 같이 축구를 하는 것은 축구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 To see 는 하다시가 무슨 시대인 거고? 어떤 시 그렇죠 보다가 어떤 보다가 어떤 됐어요? 어떤 4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것 겉하면 무슨 시예요? 겉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데다 말이에요? 몇 아 이름 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무슨 어 입니까? To see To believe 에서 투 씨는 무슨 어 입니까? 고등어 입니까? 갈치 입니까? 하는 일은 주워 주워 그럼 To believe 는 무슨 시 됐어요 하다시 믿다가 무슨 시 됐어요? 해석이 뭐예요? 해석이 뭐예요? 이 문장 그럼 무슨 시 됐어요? 재료가 뭐 됐어요? 뭐 믿는 것이라매 명사 됐죠 그러면 하는 일은 뭐예요? 무슨 어 무슨 어예요? 좋아 아 아니 아니 목적어 아 그래요? 왜 왜 보호예요? To believe 는 이거 왜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응? 응? 어떻게 했어? 어째서 보호가 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아 아 아 되게 멋있게 얘기하네 내가 그렇게 보호를 어렵게 설명했어요? 내가 그렇게 보호를 어렵게 설명했어요? 난 보호를 내 나름대로 되게 쉽게 생각했으면 이 문장에 해석을 다 써보세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위에다가 다 썼어요 뭐라고 썼어요? 읽어보세요 해석 보는 것은 믿는 것이 그럼 그 해석을 썼는데 얘를 왜 보호라고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안 썼어요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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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가 부어죠 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해석하고 있으로 다시 써서 써주면 되겠죠 그럼 그거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똑같은 문장이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해석하고 즐거운 Party is exciting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is exciting and too soon 재미있을 것이다 Have fun together Have fun together Have fun together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아니야? 같이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재미있을 것 미래 시제야? 아 진짜 At the party is fun together To have fun together 파티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신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답은 It is exciting to have fun together at the party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까지 어떤 의미 문장은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묶음으로 묶는다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섯 가지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o you think I'm excited 이라고 물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섯 가지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To 부정사 구입니다 그런데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투 부정사에 무슨 영법이다? 명사적 영법이고 잇이 하는 세 가지 역할 중에 무슨어를 하고 있으니까 주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투 부정사 구가 명사적 용법으로써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뭐라고? 누가 무슨 무슨적 용법으로써 명사가 투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써 문장에서 문장 속에 들어갔더니 얘가 하는 일이 뭐다? 주어의 역할을 한다 근데 구경만 하고 있죠 구경만 해갖고 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To be honest All the time is important 의 뜻은? Honest 의 뜻은 정직하니죠 항상 정직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다 사는 것은 이란 까지 말은 없고요 항상 정직해지는 것은 중요하다 정직한 정직하다 Be honest 정직해지는 것 To be honest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o get up early in winter is hard To get up early in winter is hard 네 뜻은?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winter 아 분명히 원래 문장은 겨울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 였는데 왜 바꾼 문장은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 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To be honest To be honest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4번 문제는 뭐 찾는 훈련이다? 뭐 찾는 훈련이다? To be honest 2부정사 가 아니고 2부정사 구 덩어리 됐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명사정법 계속 이어집니다 암만 길어봤자 It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주언지 보언지 진주언지 목적언지 일단 읽고 해석하고 무슨언지 얘기하면 되겠죠? 사실은 밑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1번은 여기까지 밑줄 쳐야죠 그쵸? 그럼 2번은 여기 시작해서 You are dead 그 다음에 얘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시작해서 지금 뭘 찾아본 거예요? 2부정사 구 그렇죠 그렇습니까? 6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이렇게 잘라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읽고 해석하고 무슨 어인지 얘기해주세요 To take pictures is fun 그 뜻은? 사진에 찍는 것은 재미있다 그래서 하는 일은? 주어 주어죠 좀 이따가 왜 진주어가 아닌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그 뜻은? 중요하다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하다 줘 Do your best 근데 To do your best 했으니까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OK 그래서 얘는 무슨어? 진주어 왜 그냥 주어라고 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3번 I hope Hope To be a pianist In the future 그 뜻은? 나는 희망한다 내가 미래의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OK 그래서 얘는 무슨어? 목적어 왜 보호가 아닌지 궁금하네요 좋습니까? 계속해서 They only The only The only Solution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Right away 이 뜻은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즉시 즉시 Right away 즉시 솔루션은 뭐예요? 중1이 솔루션을 모르면 안 되는데 해결책이죠 솔브가 해결하다 아니었어요? 그럼 솔루션은 해결하다의 명사니까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해석은? 그 유일한 해결책은 The only solution The only solution The only solution is to fix it right away 픽스했듯 몰라요? 고치다 수리하다 유일한 해직의 책은 즉시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어여요? 왜 목저어가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왜 진주어가 아닌가요? 가주어가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왜 주어가 아니고 진주어라고 부르나요? 가주어가 있으니까 왜 부어가 아니고 목저가입니까? 자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의미는 똑같은데 이렇게 했다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내 희망은 내 희망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내 희망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미래의 호프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죠 지금은 똑같은 피아니스트가 미래에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렇게 썼죠 이 문장에서는 그러면 얘는 보호가 됐죠 근데 얘는 나는 희망한다 그것을 희망한다 란 동사 뒤에 왔죠 일단은 보호가 아닌 이유는 첫번째 거시거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호프라는 동사 뒤에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 온거죠 그럼 이번에는 왜 목적 아닙니까? 첫번째 보호인 첫번째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즉시 고치는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문장을 완성하라네요 그래서 내 희망은 바이크에 내 취미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어야? 부어 부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 쉬 she hopes to be a teacher she hopes to be a teacher 는 무슨 뜻이고? 그녀는 희망한다 선생님이 되는 것을 그래서 to be a teacher 는 무슨 어여요? 목적어죠 목적어죠 그 다음 3번 I want to play 체스 목적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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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4번 He'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His plan can be to live in the country Tri Prophet Lonnie 그의 계획은 시골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he plans to live in the country는 무슨 뜻이야? 그는 시골에 사 놓은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지금 his plan is to live 여기 원래 문장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는 무슨어야? he plans to live in the country에 to live in the country는 무슨어야? 목적어죠 자 1,2,3,4 중에서 to do 대신에 ing도 되는게 몇개 있는지 세려보세요 이까지 포함해서 5라 할까? 1,2,3,4,5 5개 중에서 to do가 있는 자리에 doing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거 몇개 있는지 my hobby is to ride a bike she hopes to be a teacher I want to play chess with my sister his plan is to live in the country he plans to live in the country 세려만나요 다섯개 중에서 몇개가 ing도 되는지? 세려만나요 라이브는 라이브 그렇죠 되죠 좀 이따 왜 되는지도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엔 또 몇 번 더 있나요? 시 홉스 시 홉스 어 이거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시 홉스 빙어 티처 안돼요? 왜 안되는데요? 시 홉스 빙어 티처 안됩니까? 당연히 안되죠 아까 전에 이 호프라는 녀석이 동서로 사용했을 때 내가 동그라미를 했나요? 삼각형을 했나요? 동그라미 누구한테 삼각형을 했죠? 라이크 그렇죠 라이크는 성격이 좋다 그랬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얘는 얘는 doing 얜 doing 가능하고 얜 doing 안되고 3번 어때요? 안돼요 안되죠 대표적인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죠 3번 어때요? 돼요 되죠 왜 됩니까? 왜 되는지 물어보면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뭐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plans to live in the country 이건 어때요? 안돼요 왜 안됩니까? plan plan은 want 쪽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나는 고기만 먹을 거야 회는 안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됐소 됐소 괄호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Do I need to bring my bike? Do I need to bring my bike의 뜻은? Bring 데리고 오다 챙겨 오다 Do I need to bring my bike? 네 맞든 틀리든 해석을 해봐 해석이 틀.. 뭐 글자 뭐 톳이 하나 안 틀리고 딱 맞아야 되는게 해석이 아니야 필요하니 내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것을 그래서 내가 꼭 챙겨 와야 되냐 자전거 꼭 챙겨 와야 돼? 네 Do I need to do는 Do I have to do하고 똑같습니다 의무 묻는 거에요 Have to do 어떤 파트에서 배웠는데요? 맞지 조동수 할 때 같이 배웠죠 Do I need to bring my bike? 내가 필요로 합니까? 내 자전거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자전거 꼭 챙겨 와야 됩니까? 계속해서 2번 자 이거 참 다 하고 나서 ING 되는 애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슨 거 계속해서 2번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 Her wish is to be a famous artist의 뜻은? 그녀의 소망 소망이죠 소망 명사로 쓰이면 소망 동사로 쓰이면 소망 소망하다 소망하다겠죠 뭐 뭐겠어요 그녀의 소망은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계속해서 3번 He wants to finish his homework by tomorrow 내 뜻은? 그는 원한다 그의 숙제를 내일까지 끝내는 것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구함이죠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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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이름이죠 관광지로 유명한 구함 위 장기 누던 사람 어디 갔나 답은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입니다 we decided to visit Guam this summer 뭔 뜻이겠어요 우리는 이번 여름에 Guam을 가는걸 아니 Guam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우린 결정했어 뭘 결정했는데 2BG Guam 하는거 언제 this summer 올여름에 Guam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쭉 풀어봤구요 ING도 가능한거 몇개인지 봤어요 그래서 몇번입니까 그러면 2번 2번이죠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her her wish to be a famous 아 이즈를 빼버리고 her wish to be a famous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네요 신기한 일이네 her wish is being a famous artist ing 붙일 수 있는건 동사라며 그러면 거기 동사는 B잖아 B에다 ing 붙이면 her wish is being a famous artist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호니까 주어랑 보호는 동명사로 써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나머지 안되는 이유는 여기에 need to do야 need doing이야 need to do want to do야 want doing이야 decide to do야 decide doing이야 decide to do wish to do야 wish doing이야 wish to do죠 어? 안되네 이거 wish to do는 wish가 무슨 품사로 사용될 때에 대한 얘기야 동사로 사용될 때에 대한 얘기죠 지금은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구요 칼질하기 칼질하기 그들은 무엇을 자전거 여행 가는 것을 가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y want to go on a bike trip They want to go on a bike trip 좋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going 돼 안돼 투고 대신에 고잉 돼 안돼 안돼요 안되죠 원트가 안보라 그러죠 그 다음 계속해서 Emma의 취미는 rock 음악 듣는 것이다 Emma's hobby is to listen to rock music Emma's hobby is to listen to rock music 그럼 리스닝 돼 안돼 돼요 되죠 왜 됩니까 보호랑 보호라서 어떤 경우에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이 ing로 바꿔도 된다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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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돈헤브다. 어떤 질문? 아돈헤브는 누가다니까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냐고 그 뒤에 왓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생겼죠. 어떤 숙제를 안 갖고 있다? 해야 할 숙제를 안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 홈웨어크를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홈웨어크는 숙제라는 뜻이니까 명사죠. 명사는 형용사의 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어떤 숙제? 해야 할 숙제. 됐습니까? 계속해서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너는 원하니 먹을 어떤 것을? 너는 먹을 거리 하면 되겠죠. 우리말씨로 이렇게 하면. 너는 먹을 거리를 원하니? 먹을 뭔가를 원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다? something이라는 명사. 어떤 것? 좀. 좀 이따가 너는 따뜻한 먹을 거리를 원하니? 됐습니까? 따뜻한이 뭐예요? warm이겠죠. warm. 오케이. 또 만들어 보고요. 계속해서 한 번. They need a house to live in. They need a house to live in. 내 뜻은? 그들은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한다. 집. 팔. 살집을? 그들은 살집을 필요로 한다. 팔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살집이 필요하대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겠다? a house를 쓰면 되겠죠. They need a house to live in. 그럼 좀 이따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냐? 얘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He has many friends to help him. 오케이. He has many friends to help him. 선생님의 뜻은? 그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많은 친구들을 도와줄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다. 그는 도와줄 친구 많아요. 그럼 여기다 쓸 것은 뭐? friends. 뭐 friends만 써도 되고요. many friends 써도 되고요. 어떤 친구. 그를 도와줄 친구. 어떤 집. 살집. 어떤 집. 먹을 거. 아니. 어떤 건. 먹을 집. 먹을 거. 어떤 건. 어떤 숙제. 해야 할 숙제.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왜 살아있어야 되죠? 증명해주세요. 인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만약에 내가 집안에서 산다라는 표현을 만들어보면 누가 다 I가 뭐한다? I live. 그럼 뭐? A house죠. I live a house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A house하고 live는. live가 하우스를 꾸며주려면 live in a house 해야 되니까 in이 꼭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아참. 1, 2, 3, 4 중에서 ing 가능한 건 몇 개예요? 아참. 1개 아니죠. 한계도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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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4번은 되긴 되는데 아직 니가 배운 범위가 바뀌니까 그렇습니까? 한개도 없습니다 물론 5번 같은 경우에 헬핑힘으로 하면 의미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는게 낫겠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해로는 해소만 합니다. She had a lot of things to do 그녀는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 어떤 무엇을 to do 해야 할 a lot of things들을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해야 할 것들 things to do 이 덩어리를 익혀주라 했죠 2부정상의 형용사용법을 써먹어서 things to do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He has no money to buy that car 아니 that bike 그 뜻은 그는 저 바이크를 살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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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죠 이렇게 되는거죠 money to buy that bike 저 나은거 살 돈 근데 no니까 no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우지 않았나 doesn't doesn't 뒤에 doesn't 나왔으니까 얘 원래 모습대로 도 돌아가는거 써 놔야지 doesn't have any money he doesn't have any money 오 좋아요 규진이는 가르쳐주는건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쵸 근데 원래 나한테 올 때 빈털털이로 온게 문제죠 그쵸 그쵸 규진이 규현이 부모님들은 뭐 너 장가 보낼정도의 돈을 모아놔야되는거잖아 그치 그쵸 장가 보낼정도의 돈을 모아두셔야지 그래도 좀 좀 괜찮은거 아니야 그치 물론 뭐 꼭 그래야되는게 행복한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면 좋은거잖아 그치 행복과는 관계가 없어 그치 너도 마찬가지야 그치 너의 행복과는 관계없지만 그쵸 중학교 1학년이면 영어 미천이 어느정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쵸 영어를 가지고 시험도 쳐야되고 막 학교에서 점수도 받고 이러려면 이제 그게 뭐에요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하는거에 비유한다면 그쵸 그래도 니가 이제 한 스무살 됐을때 스무살때 세상에 나가진 않으니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온거까지 치면 한 스물일곱여덟에 사회에 나간다 그쵸 주머니에 오백원 들어있는거죠 지금 그쵸 주머니에 오백원 들어있는거죠 스물여덟살에 이제 저 독립하겠어요 이러면 집에 나왔는데 그래 잘가라 기준아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통장을 뒤져봤더니 오백원이야 그치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3번 그들은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할 좋은 뉴스를 가지고 있다 그쵸 너에게 말해줄 희소식을 갖고 있어 이거 S 붙었다고 데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 데미 라고 바꿔야 안돼 그 다음 계속해서 밑주신 부분은 어법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랍니다 그쵸 We don't have time to travel We don't have time to travel 그 뜻은 우리는 여행을 갈 시간이 없다 그쵸 어떤 시간 to travel 할 time 후치 수식해야죠 계속해서 후치가 뒤에 놓은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전치는 앞에 놓은다는 뜻이라 했구요 그래서 전치사죠 2번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그래서 너는 뭐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니?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떤 놈이 만든 책인지 몰라도 2번은 틀렸어요 문제가 문제에 오류가 있네요 한 군데를 더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뭘까요 그게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그쵸 그래서 have a nation want를 써야하는 이유는 잠깐 잠깐 스톱 스톱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Have a nation want를 써야하는 이유는 네 마음속에 있는 해석이랑 달라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Do you have 로 표현하는 거하고 Do you want 로 표현하는 것은 그냥 뜻이 달라질 뿐이지 이게 문법적 오류입니까? 왜 have를 want로 고쳐줍니까? 왜 have를 want로 고쳐줍니까? 너는 먹을거리 갖고 있냐? 라고 묻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오류를 지적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거지 어? 야 너 먹을 거 좀 있어? 어? 라고 묻는 건 권유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Anything Do you have anything to eat? 해야 되겠죠 아! 네 말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Do you want 하면 그렇죠 권유하는 게 되네요 됐습니까? 아주 발상의 전환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투부정서에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네 I want a computer I will use the camera 나는 컴퓨터를 원한다고 나는 원합니다 컴퓨터를 나는 그 컴퓨터를 사용할 겁니다 를 일단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컴퓨터를 원한다 나는 컴퓨터를 쓸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쓸 것이다 음 그걸 한 문장으로 우리말로 먼저 말하면 나는 쓸 컴퓨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I want a computer to use 그렇죠 I want a computer to u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ant a computer to use 난 사용할 컴퓨터를 원해 그럼 사용할 컴퓨터를 원하지 뭐 타고 놀 컴퓨터를 원하겠냐 오케이 계속해서 2번 she bought the dress she will wear it tomorrow 그녀가 드레스를 샀고 그녀가 내일 그것을 입을 거래요 내가 이 문장을 해석해줬어 그럼 한 문장 만든 해석은 어떻게 되고 그녀는 내일 입고 갈 드레스를 샀다 오케이 그러면 그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she bought a dress to wear in tomorrow wear it tomorrow she bought a dress to wear it tomorrow 아이고 tomorrow로 없으면 안 되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he needs he needs someone to talk I talk he needs someone to talk talk he needs someone to talk 오케이 계속해서 4번 do you have a pen? you can write with it 너는 펜 갖고 있니? 너는 그걸로 쓸 수가 있어? 너는 펜 갖고 있니? 너는 그것으로 쓸 수가 있어?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너는 쓸 펜을 가지고 있니? 너는 쓸 펜 갖고 있니? 한 문장 만들면 였다 공유하니? 책을 쓴 대박 요란 펜 갖고 있니? ئ He needs someone to talk. Do you have a pen to write? 두 개? 두 개 틀렸다? 그럼 네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게 몇 번 몇 번이야? 3번 4번 3번 4번? 그럼 3번은 어떻게 고칠 건데? He needs someone to talk. He needs someone to talk.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 두 개야 그랬으니까 일단 또 Do you have a pen to write with it? He needs someone to talk to the person. You have a pen to bring.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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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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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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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pen the box with something. 뭐뭐를 사용해서 나는 뭔가를 사용해서 그 상자를 엽니다 해야 돼. 살아 있어야지. I open the box with something. 이게 도대체 뭔 말인데. 난 그 상자를 연다 어떤 것. 뭔 소린데 이게. 그래서 한국사람들 입장에서 이 투부정사회 경영사정법에 살아있는 내가.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줄 알아야지 얘가 없는 것이 왜 틀렸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경영사정법은. 알겠습니까? 근데 니들 중학교 해봤자 뻔한 거 나와. 앉을 의자가 필요해요. 놀 친구 필요해요. friends to play with. 쓸 종이 필요해요. paper to write on. 뻔해. 쓸 펜이 필요해요. a pen to write with. 이 정도 나와. 알겠습니까? 그럼 그 정도라도 맞춰야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형정사정법은 그런 점이 어렵다. 오케이. 투부정사 파트가 3년 내내 난이도가 높습니다. 첫 단추가 그래서 중요해. 그렇습니까? 투부정사 파트는 니들 고등학교 가서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해. 아주 빡세게 채워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부사정법 계속 이어지는데. 부사정법은 다음 시간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시험진 다 쳤냐? 어? 빨리 남은 4분 동안 해. 40분 동안 해. 감사합니다.